천천히 따라야되는데 거품 너무 많이 생기니깐 아 칭따오 잔 있었는데 거품 반 맥주 반이네요 짠 아 시원하다 아 결정적으로 귤을 귤이래 굴을 더 사와야 되는 거야 굴이 위에만 몇 개 얹어놓고 양아치네 어디서 사오신 거야 굴이 결정적으로 굴을 추가를 했었어야 되네 얼마짜리야 김진대님 어서오시고요 약간 호가수워 아 위에만 굴 맥길 거 없어 아 굴 사다가 더 했었어야 되는데 남겨뒀다가 내일 먹어야겠다 굴 좀 더 사야되겠다 아 커 큰 거 어쩔 수가 없어 소주 한잔 먹어야겠다 시원한 소주 한잔 먹어야겠다 소주 한잔 먹어야겠다 사기 보지 않아도 여성 시청자분들이 안 계시는데 그건 뭡니까? 짠